2월 19일 어려움 제시를 써 볼게요 4 1 6 5 3 4 8 2 8 7 9 1 5 6 4 2 3 8 1 2 7 9 8 1 6 2 4 6 8 10 2 4 6 8 20 2 4 5 25입니다 자 정리했으면 다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3 7 0 4 9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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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